방탄소년단이 유럽에서도 일을 냈습니다.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송을 포함해 4관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. 전 세계로 생중계된 MTV 시상식. 방탄소년단은 베스트송과 베스트그룹, 베스트 버추얼 라이브 등 4개의 왕관을 썼습니다. MTV 시상식은 1994년에 시작해서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와 가수, 뮤직비디오를 뽑는 축제인데요. 특히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마이트로 두아리파, 레이디가가 등의 팝스타들을 제치고 주요 부문인 베스트송을 수상했습니다. 또 눈에 띄는 점은 베스트 버추얼 라이브상입니다. 지난 6월 방탄소년단의 방방콘 더 라이브라는 온라인 콘서트는 100여 개국 75만 6천여 명이 동시 접속했죠. 이는 최다 시청자를 모은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로 기네스에도 오른바했습니다.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기록들을 갈아치우며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월드투데이였습니다. 지금까지 월드투데이였습니다.